스마트 모프 써봤는데 소리가 종잡을 수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O형 남자로서 합리화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도대체 이놈의 기능이 왜 나왔고 어디다가 써먹는 건지 듣고 나면 나한테는 이게 하등 쓸모없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표현력이네? 표현법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모프로 음색을 만들면 만드는 과정을 기계가 해요.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기계가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음색의 어떤 파라미터와 여러가지 설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좋아 그걸 뜯어보면은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사실 FM은 굉장히 방대하고 어쨌든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내가 보고 수정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수정하려면 이제 파라미터가 많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게 가지 말고 우리가 사실 뭐 신디사이저니 뭐니 이런 기계 같은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악기상가에 갔는데 어? 디지털 건반이네? 전원 탁 켜가지고 건반 막 두들겨 보다가 막 리듬도 쿵짝쿵짝 나오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능들이 막 있어. 그치? 그때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아 치고 좋네. 치고 아 이 소리는 별로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음색을 만드는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맞는데 이거에 너무 이제 심도 깊게 의미 부여를 하면 매번 값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하면 더 복잡합니다. 자 요거는 FMX 음색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M 엔진을 사용한 음색만을 가지고 음색에다만 적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몬타주랑 MODX에는 음색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AWM2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PCM이라고 부르는 그런 음색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그 샘플들을 악기에 저장해서 불러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이 안에다가 웨이브 폼 메모리로 집어넣고 우리는 그걸 툭툭 고르면 꺼내와서 피아노로 짱짱짱짱짱 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가공을 좀 하긴 하지만 실제 소리를 원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원본에 가깝게 내는 데는 이런 샘플링만한 게 없죠. 사실은. 근데 나머지 하나가 뭐냐. 과거 아날로그 신스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여러가지 신디사이저를 묶어가지고 배음을 합성해내고 진짜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원초적인 목적의 FM 엔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몬타주나 MODX를 가지고 그냥 피아노로 골라서 막 이렇게 포비트로 연주하고 스트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FMX 엔진을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운드를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FM이라는 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앞에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기계예요. 전기를 공급하면 그게 그 기계의 전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음색을 생성하는 오실레이터 음색을 생성하는 근데 그 음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피아노나 스트링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를 꼽으면 기계한테 밥을 주면서 동시에 음색을 생성하는데 그게 바로 사인파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소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인파라는 것입니다. 배음이 전혀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소리는요. 이 사인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의 목소리와 여기 계신 곽혜민님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사람의 목소리 톤이 다르잖아요. 여성분의 목소리가 있고 남자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목소리 톤이 다르지?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플룻과 피아노가 소리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사인파의 배음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음이 전혀 없는 게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계신 분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제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필터 플러그인 같은 걸 걸어가지고 배음부터 쫙 다 깎아갖고 밑에 기음만 남기면 저분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들 자연계에서 이걸 들을 일은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참새 짝짝이는 소리, 박수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는 이 사인파의 조합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시그널 음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이 인위적인 것 같은 소리가 사실은 소리의 기본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이 사인파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 사인파가 소리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사인파만으로는 소리가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몇 개의 배수로 이루어진 파형들을 가지고 몇 개의 소스를 넣어줬어요. 그게 뭐 삼각파, 톱니파, 스퀘어파 이런 것들인데 그게 사인파가 뭐 1, 3, 5, 7, 9 이런 배수로 섞여서 그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몇 개 한 4가지 정도의 소스가 있는 게 거의 기본인데 그놈들을 변형시켜가지고 삐용도 만들고 샤아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라는 거는 여러분 기타, 통기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아날로그잖아요. 걔는 전기를 잡아먹지만 진짜 이런 아날로그 악기처럼 튠이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적에 그 경험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무리하게 스키장에서 OT를 한 거야. 근데 야외 무대였어. 스키장의 한복판에 큰 무대 세워놓고 추워 죽겠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 거야. 기타 치는 친구가 분명 튜닝을 다 했거든? 근데 막 솔로를 하는데 튜닝이 막 올라가. 튜닝이 막 올라가는 거야. 추우니까 쪼그라들어갖고 튜닝이 막 올라가. 어쨌든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전기를 꼽으면 그 일정하게 그 파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전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도 갑자기 댐핑감 있는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물리적인 악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파양이 오신데요. 그 파양이 오신데요. 그 파양이 오신데요. 그래서 한 번 더 잘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